안녕하세요 몰커입니다. 익산 서바이벌 참장필드 CQB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용해볼 물건은 GNG사의 ARP556입니다. 동사의 ARP9 모델의 5.56mm 탄창 버전이며 CQB 게임에 매우 편리하게 총렬이 짧으며 기본적으로 전자트리거가 탑재된 모델이라 빠른 연상속도와 단발 반응성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저는 이 물건에 스톡을 교체하여 사용했으며 리플렉스 노트사이트와 오토트레이스를 장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보조무기로는 ICS BLE-XAE 모델을 순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착용장비로는 JPC 2.0의 멜트캔 컨벤셔츠 TMC 로닝벨트와 TMC제 사파리 홀스터를 장착하였습니다. 자, 준비 1위! 자, 3, 2, 1, 게임 시작! 자, 3, 2, 1, 게임 시작! 자, 3, 2, 1, 게임 시작! 자, 3, 3, 2, cycles! 나 불쩍이요! 나 그렸어 하나, 하나, 하나 한 명 더 일단 그리려고요 나이스 샷 하나, 하나, 하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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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바로 뒤로, 바로 뒤로 선정 쟤.. 남은 주기고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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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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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et가지구 iada 쪽 differently 에서이 스쿱 나가면 죽는다, 나가면 죽는다, 여기서. 끄네! 없어, 없어, 크랙, 크랙. 제발, 내가 안쪽을 내. 연구해주세요. 원ting. 네, 원ting. 원ting. 나가면 죽는다, 하지 않지? , 나가면 죽는다, 이 신인. 나는아내 wars에서 한 höch. 나가면 죽였어. 아 봤다 으 으 으 으 거짓네 거짓에 거짓에 아 아 아 아 뭐야, 뚫렸어? 킬 더 해소볼게요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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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못먹고 이 세계대의 경제는 이 세계대가 여기서부터 이 세계대가 아! 졌어! 아! 아! 아니네 이따, 이따가 2-3 10-3 10-3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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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많아 여기 저쪽으로 저쪽으로 들어와 저쪽으로 들어와 오씨 바로 대화를 싸우리네 고 나 똑발렸어 정말 이런거 있을래 오늘 에어스프게이밍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